목적대로 사는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열매 맺는 인생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타락한 이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고 하나님과의 궤도가 어긋난 현실은 하나를 보면 압니다 자꾸 자기를 꽃피우려고 해요 자꾸 자기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자기가 유명해지기를 원하고 자기가 꽃피워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 여기 여자분들이 한 절반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기분 나빠야 되는 하나 있다면 자꾸 여자를 꽃에서 비유하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꽃처럼 아름다워서 이건 기분 나빠야 돼요 그걸 듣고 좋아하시면 안 돼요 저는 하시라도 빨리 없애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이건 여자를 꽃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못 나가서 마음이 허전하고 이런 분 계세요? 교회 오실 때 너무 그렇게 화장하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우선 해도 소용이 없고요 큰 차가 안 나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내 화려함을 자랑하는 꽃피우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다시는 여자를 꽃에다 비유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같은 건 이건 없애야 되는데 어떻게 없애야 돼요? 촛불 지표를 좀 할까요? 그거 보고 헬렐레 그러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여자는 그렇게 취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관상용으로 만든 게 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살지를 못하니까 남자들은 저렇게 땀 흘려 수고하는 것도 다 내가 꽃피기 위해서예요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권력을 손에 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래서 목회에 대해서도 항상 두려워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지 않아요 오늘 저 이찬수 목사가 도대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저렇게 열심히 목회를 하느냐 자기 인생을 꽃피우기 위해 다른 목사님보다 설교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다른 목사님보다 목회 잘한다는 그런 갈망을 가지고 목회를 하면 저는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꽃피우는 존재가 아니에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김도향이라는 가수분이 불렀던 노래 중에서 그 벽오동 심은 뜻은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저보다 윗세대 분들은 이 노래를 다 하실 거예요 그 민요풍의 노래 벽오동 심은 뜻은 이렇게 구슬프게 부르는 노래인데 봉황을 보자더니 어이타 봉황은 꿈이었다 안 오시뇨 또 그다음에 보니까 달맞이 가장 뜻은 님을 모셔 가자민데 어이타 우리 님은 가고 아니 오시느뇨 의도한 대로 잘 안 됐다는 거예요 벽오동을 심을 때는 봉황을 보려고 했는데 목적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이 후렴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구슬프게 노래하고 후렴에 가가지고는 갑자기 그 노래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하늘아 무너져라 와르르르르르르 이게 계속 나와요 후렴에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들려드릴까도 생각을 했는데 예배 시간이라서 그렇게 못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상심했으면 혀를 막 꼽을려서 해요 와르르르르르르르 한 번만 하는 게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 벽오동 심은 뜻은 봉황을 보자더니 어이타 봉황은 꿈이었다 안 오시냐 이걸 또 반복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누군가가 벽오동을 심었는데 그 뜻한 대로 잘 안 돼서 그렇게 와르르르 가슴이 무너진다 그러는데 이게 꼭 하나님의 마음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벽오동을 심은 건 봉황을 기대한 거고 우리 인간을 심은 거는 많은 열매를 기대해서 심었는데 이것들이 꽃 피우는 데만 혈환이 돼가지고 열매를 못 거두니까 하나님 마음이 와르르르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노래는 좀 복음성가로 채택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심정을 나눌 때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맨날 예배 제대로 안 드리고 열매 맺는 삶을 못 살고 시시하게 그렇게 여자들은 꽃이나 비유해가지고 이 예쁘면 젊은 것처럼 생각하고 남자들은 열심히 돈 버는 모든 목적이 자기를 꽃 피우는 데만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예배 때마다 참회의 기도 때마다 불을 와르르르르르르르르르 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마음이 그렇게 와르르르 무너진다는 겁니다 오늘 이게 참 의미가 있는 이야기예요 무화과나물을 거기 심었을 때는 그것을 심은 주인이 얻고자 하는 목표가 있고요 벽오동을 심은 누군가가 그것을 심은 데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와 같이 열매 맺는 인생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되는 삶 주변의 이웃에게는 미약하지만 참 성김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어주는 이런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아니 인생이 자기도 꽃 피우고 즐기기도 하고 누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야지 맨날 그렇게 희생하고 열매만 맺어서 무슨 삶을 재밌게 사느냐 이건 여러분이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창조 질서대로 지연받은 목적대로 살 때 그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화려한 꽃을 피우기를 갈망하던 그런 삶에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삶이 전환이 되면 예전에 없던 많은 혜택을 누립니다 수없이 많지만 간략하게 제가 두 가지로 대표적인 걸 말씀드릴게요 첫째로 삶의 권태감이 사라집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유명한 묵상가 또 저술가가 이 현대인의 삶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분주하다 그다음에 그러나 지루하다 이게 아주 전국을 찌르는 편이에요 너무나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정신없이 땅을 사는데 자기를 꽃 피우며 사는 인생들에게 찾아오는 목마름이 권태감이에요 돈을 벌어봤는데 꽃을 피워봤는데 권태감이 찾아와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젊은 네페전들이 만든 신조어들이 참 많은데 정신 단어로 채택된 단어 중에 하나가 귀찬이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런 유치한 단어를 만들었나 싶은데 그런데 거기에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만사가 귀찮아서 게으름 키우는 현상이 고착화된 상태 이걸 귀찬이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사귀찬이점 증후군이라는 용어도 있는데 설명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녀노소 학생 어른 할 것 없이 발생하는 유행성 질병이며 한 번 감염되기 시작하면 일이란 일은 다 귀찮아지며 일에 대한 의욕의 상실감과 공허감이 커져 보통 움직이는 것을 싫어하고 가만히 앉아 허공을 몇 시간이나 계속 쳐다보고 배고픔을 자주 느끼게 하여 과식하게 만드는 주정상들이 대표적이다 듣고 보니까 만사귀찬이점 증후군이 이름은 우스꽝스러운데 정세는 굉장히 무서운 거더라고요 이걸 좀 더 전문적으로 표현한 용어가 청년무업자라는 용어입니다 이 무업자는 실업자랑은 다른 이야기예요 실업자는 내가 직장 갔기를 원하는데 잘 안 되는 게 실업자라면 무업자는 입장이 달라요 진학할 마음도 없고 취직할 마음도 없고 직업 훈련도 받지 않는 15세에서 34세 사이의 젊은 층을 가르치는 것이 청년무업자라는 이야기랍니다 그런데 충격을 받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이 무업자 청년이 80만 명을 육박했다는 거예요 권태로운 거예요 인생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런 무서운 권태감과 무기력감을 회복하는 길은 예수 만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께서 인생의 삶의 목적을 회복시켜주시면 권태감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느낌으로 이제 사형 은도를 받을지 모른다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쓴 편지가 빌리포스인데 여러분 빌리포스 1장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인생의 목적이 화려한 꽃 피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매 맺는 인생이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자기 인생을 잘 정립하고 나니까 감옥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22절부터 보세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지인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삶과 죽음 사이에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그 다음에요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은 지금 사형 은도를 직감하고 있습니다 차가운 감옥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있는데 그러니까 죽음이 자기 가까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이 죽음을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져요 이 두 사이에 자기가 끼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결론합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는 이렇게 비참한 감옥 바닥에서 실패한 것처럼 살다가 사형당해 죽는 것보다 당장 죽어서 하나님 곁에 가는 게 나 자신을 위해서는 더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도 삶의 의지를 불태우는 것은 그러나 내가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너희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에게서 삶의 권태감이 묻어나 있습니까? 감옥에 떨어져서 사형 은도를 앞두고 인생을 비관합니까? 내 인생 실패했다. 난 꽃 피우기를 실패했다.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우울증에 걸리는 모습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주신 목적을 회복하고 나니까 권태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이 많아서 마음이 아파요 어쩔 때는 잠이 안 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어려움에 빠진 그것 때문에 좌절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지 모르지만 그럴수록 삶의 목적, 우리 편하자고 사는 게 이 땅이 아니에요 누리고 즐기며 꽃을 피우는 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니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무너질 자유도 없습니다 왜? 내가 무너지면 다행히 손해를 보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